사장님 안 계세요? 사장님 안 계세요? 제 가깁니다. 뭐하러 찍으려고요. 위에서 보니까 여기서 미역을 매달아서 올리더라고요. 미역이 아니고 다시마입니다. 왜 이렇게 힘들게 산 위에까지 올려보낸 걸까요? 힘든 게 보낸 게 아니고 기계로 보낸 게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매달아서. 매년 이맘때면 다시마 수확이 시작됩니다. 추운 겨울바다를 이기고 늦봄 결실을 맺기까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. 전남 완도군 평일도에 72시간입니다. 전라남도 완도군 동쪽에 자리한 평화로운 섬 평일도. 5월 말에 접어들면 섬 곳곳에서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? 다시마요. 다시마요? 네. 아, 이게 다시마예요? 네. 다시마예요. 와, 굉장히 기네요. 네. 근데 잘 된 편이에요? 네. 괜찮네요. 처음 한 거 작년보다는 색상이 더 낫네요. 어떻게 색깔 보면 아세요? 네. 이게 머리가 노랗고 그러는데 올해는 시커메요. 이 색이 좀 검을수록 좋은 건가요? 두꺼워지니까.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한 해 농사의 수확물입니다. 19년대 처음 작업이요, 오늘. 아, 그럼 지금 첫 수확하시는 건가요? 네. 첫 수확. 19년대. 보니까 여기 다 다시마를 그러면 하시나 봐요? 네, 거의 해요. 이 동네에서는 거의 한 90%, 거의 95% 해요. 노인, 한 80대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거의 해요. 자녀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거의 해요, 거의.